스파인 앵글 유지하고 그대로 안녕하세요 스윙천재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좀 똑바로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기본, 기초적인 건데요 근데 잊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? 우리는 하체를 많이 써야 되고 해저드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생각이 좀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는 건데요 스파인 앵글이 뭔지 아시나요? 이 척추 각도,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척추 각도, 이 앵글을 말합니다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미스가 많이 나고 거리의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각도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각도로 딱 썼으면 임팩트 맞고도 이 각도로 있어야 돼요 이게 척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노란 스틱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딱 노란 스틱을 가슴이나 이 명치에 딱 갖다 댔을 때 바라보고 있는 곳이 지금 한 그립 하나? 공보다 그립 하나를 보고 있잖아요 신체 조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체중 이동이 좀 되고 임팩트 포지션이 좀 왼쪽으로 들어오는 것 뿐이죠 그런데 대부분 좀 미스가 나고 좀 잘 못 치시는 분 보면은 이렇게 가슴 면이 이렇게 위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가 잘 안 떨어지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연습 스윙을 하는데 바닥이 안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초보자분들 대부분이 바닥이 잘 안 맞아 바닥을 치려고 하는데 바닥이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파인 앵글이 좀 들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배치기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하체를 안 쓰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쭉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저야 뭐 떨어뜨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배치기를 하면서도 잘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고 배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터치가 지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슬라이스가 나고 거리에 미스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슴이 최대한 이 공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팔로우스로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가슴이 계속 공을 바라본다 이쪽 면을 바라보는 거에서 여기까지 쭉 이게 아니에요 편하시면 안 돼 쭉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말 좁은 박스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지금 했잖아요 여기 이상 못 일어나 딱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앞에 있는 공을 박스 위로 올라가면서 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서 하체도 써야 되고 비틀어야 되고 로테이션도 시켜야 되고 그 박스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빠져나간다 이 느낌으로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 잡고 박스 딱 박스에 갇혔어요 지금 박스 안에서 빵 근데 하체는 지금 다 썼거든요 근데 최대한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스파인 앵글을 유지를 하고 좋은 터치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드로우가 걸렸죠 쭉 박스권 유지하고 쭉 빵 그러면 이 왼쪽 고관절이랑 엉덩이 옆구리가 엄청 땡겨요 땡기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쭉 그 다음에 허리를 치고 일어나기 이런 느낌으로 팔로우 스루가 돼야 돼요 쭉 유지 그 다음에 빵 그렇게 해야 가슴 앞에서 정확하게 공이 맞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뭐죠 여기서 비틀면서 빵 그러면 스파인 앵글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리면서 미스가 납니다 몸을 비틀더라도 스파인 앵글이 유지된 상태에서 비틀어 주셔야 돼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럼 당연히 볼이 열리고 미스가 많이 나죠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쭉 빵 이 느낌 초반에는 푸싱 안 하셔도 돼요 짧게 그냥 스파인 앵글만 유지하고 끝낸다는 느낌 쭉 들어서 쭉 들어서 빵 이렇게만 해도 땡기는 느낌이 확실히 오거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확하게 치는 방법 좀 핵심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만 좀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해보셔도 확실히 좀 달라진 샷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